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가족 울타리 내에서 좀 더 효과적이고 쉽게 현명한 부회전을 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그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로 증여를 함에 있어서는 크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소위 말해서 면세점 증여라고 하죠. 세금을 내지 않는 수준의 긴 호흡으로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점점 자녀 입장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나이가 늦어지고 하다 보니 자녀가 30살이 될 때 그때서야 본격적으로 결혼 계획을 짠다던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어떤 궤도에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출생했을 때부터 30살이 됐을 때까지 내가 증여를 한다고 하면 세금 한 푼 없이 얼마나 증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금액을 세금이 조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더 높여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선 면세점 증여를 말씀드리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30살이 됐을 때까지는 총 4번 증여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증여재산 공제라고 하는 것이 10년을 주기로 새롭게 리셋이 되기 때문에 10년마다 한 번씩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10살, 20살, 30살이 될 때까지 총 4번의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그리고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있기 때문에 이 30살이 될 때까지는 총 1억 4천만 원 정도 세금 없이 증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년 4%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는 1억 4천만 원이 아니고 2억 3천만 원가량 그 좀 더 높은 금액을 본인의 마중물 역할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증여재산 공제가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서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에 나는 세금을 조금 부담하더라도 조금 더 많은 증여를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승세미 증여세 5단계 누진 세율에서 가장 낮은 세율이 10%이기 때문에 1년에 10%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10년 동안 1억 원씩 증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자녀가 30살이 됐을 때까지 비록 증여세는 나오지만 그 증여세가 2,600만 원에 불과하고 실제로 자녀가 세금을 내고 순수하게 남아가시는 금액은 대략 3억 7천만 원이 되니까 면세점 증여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자녀에게 마중물 역할을 쓸 수 있도록 지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경우에 따라서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손주가 태어나서 나는 증여세를 크게 맞더라도 일단 5억을 내가 주고 난 이후에 할머니가 실제로 자금을 운영할 계획을 명확하게 가지고 재산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5억이라고 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 당장 증여세가 크게 부담은 하지만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녀 명의로 우량주나 변액보험에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증여세 납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자산 형성을 마련해 준다고 하면 손자 입장에서는 오롯이 증여세 이후에 발생하는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본인의 몫으로 세금 없이 남길 수가 있으니 이 증여라고 하는 것이 비단 세금이 없이 증여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 가족 형태에 맞게, 스타일에 맞게 어떻게 증여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잘한 증여가 될 것인가 고민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손주한테도 해당이 되지만 이게 증여자산 공제라고 하는 것이 주는 사람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최근 10년 이내 증여를 받은 금액이 있으면 부모님한테 받을 때는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한도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내용이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전통적인 증여자산 공제 이외에 자녀가 혼인을 하거나 출산을 했을 때에도 일정 금액만큼 한도 내에서 증여세 없이 재산 이전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결혼을 하기 전 2년 또는 결혼을 한 이후 2년 동안에 총 4년 동안에 직계 존속인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1억 원에 대한 증여를 받게 되면 추가적인 증여세는 부담을 하지 않죠. 그리고 출산을 했을 때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마찬가지로 직계 존속인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 이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출산을 하거나 증여를 받았을 때 각각 1억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고 출산을 하거나 증여를 했을 때 각자 받은 금액의 한도가 전체 통합적으로 1억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부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출산을 함으로써 남편 입장에서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받았다고 한다면 혼인을 했을 때 부모님께 1억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혼인을 했을 때는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남아있지는 않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내가 더 이상 증여를 받을 것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가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또 추가적으로 1억을 받게 되면 우리 부부 일탈이 내에서는 세금 없이 2억이라고 하는 한도를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제법인 내에서 출산과 혼인에 따른 공제 내용에 대해서 증여를 다 받게 되는 셈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족들 간의 현금을 수술할 때 가장 많이 염두에 두는 것이 아무래도 특수원 계좌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가족 간의 생활비는 학자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크기에 따라서 언젠가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족 간의 현금 거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나중에 세금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기 보다는 이런 현금 거래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 대상이 맞는지 그 본질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보고 현금 거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자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활비 확자금 또는 혼수용품이나 부의금, 축의금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법인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이다 라고 한다면 다 비과세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래도 구체적인 정량적인 금액을 법에다가 명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이 돈을 줘도 되는지 이 돈을 받아도 세금 문제가 없는지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리는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크게 문제 없이 가족 간의 생활비를 지급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생활비나 학자금을 지급을 할 때 과연 그걸 받아가는 사람이 명목대로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거래의 진실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았는데 일부분은 실제로 생활비나 학자금으로 쓰고 남은 금액은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나의 예적금을 구성을 한다거나 혹은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자금으로 쓰인다던가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쓰이게 되면 실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비나 학자금을 주는 사람이 그걸 받아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과연 내가 상대방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국내에 계시면서 국외에서 유학 중인 손자, 손녀에게 생활비나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손자, 손녀에게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생활비나 학자금을 어느 정도 지급해 줄 수 있다고 관념적으로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세법적으로 이 손자, 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들의 부모이지 할아버지, 할머니인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로 비과세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이미 안 계시거나 혹은 부모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동안 소득이 없다는 것처럼 아주 예배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에 대해서 생활비나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비과세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생활비는 학자금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6개월이나 1년치 생활비 혹은 3년치 생활비를 내가 목돈으로 해서 내가 지급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생활비를 주는 사람과 그걸 받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생활비로 실제로 다 쓸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세무서라고 하는 외부 기관에서 봤을 때도 이 생활비를 지급하는 사람과 받아가는 사람의 이런 내심적인 사항을 모두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비는 그때그때 지급하는 금액만큼만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목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실 이제 자금 출처 조사라고 한다던가 기본적인 세무조사가 착수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거래 내역을 다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거래 내역을 모두 다 세무서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사 인력이 그만큼 되지도 않을 뿐더러 세무서에 담당하는 직원 한 사람당 본인이 다른 가외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제 컨트롤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 거래 내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 대부분은 이제 증여자의 사망을 통해 가지고 세무조사로서 역추선해서 알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생활비나 용돈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내가 지급하고자 하는 생활비나 학자금이 옆집에 비해서 과도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생활비나 학자금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금액이고 각 가정마다 편차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어떤 내가 생각하는 관념적인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사유 중에 실제로 그 금액을 생활비나 학자금으로 다 썼는지에 대한 사후적인 관점에서 자금 운영 포인트를 잡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생활비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생활비나 학자금이 기존에 내가 자녀한테 지급하기 전 기준으로 봤을 때 평소에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현금 인출한 금액이 평소에 평균적으로 300만 원이었는데 내가 특정 시점 이후에는 한 달에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생활비를 줬다고 한다면 당연히 세무서에서 봤을 때는 그 거래 자체가 순수한 증여 목적으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어떤 특정 시점에 누구에게 얼마만큼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이체를 할 때 저교란을 작성할 수도 있고 혹은 귀찮지만 가급적이면 간단한 메모라도 가계부 형식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나중에 증여세나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불필요한 소명 업무를 방지하는 일상적인 중요한 습관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 거래 상대방 즉 다른 가족들에 대한 금융 정보가 현출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금 인출해서 내가 그걸 모아놨다가 자녀가 명절 때 내려올 때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범죄 같은 이런 범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은행 점포나 ATM계를 통해서 방문해가지고 현금 인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 금액이 고액 현금 거래나 아니면 의심 거래 보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후적으로도 세금 문제로 충분히 연계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금융정보 분석원이라고 하죠. 이 금융정보 분석원은 이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한 기관입니다. 이 금융정보 분석원에서는 불법 자금의 외화의 탈루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인데 이란 고액 현금 거래나 의심 거래 보고가 있으면 일상은행 점포에서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고액 현금 거래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당 하루 동안 입출한 금액의 합계가 천만 원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이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의심 거래라고 하는 것은 비록 고액 현금 거래는 아니지만 이 사람의 특정 기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현금 인출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당연히 일상은행 점포에서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고액 현금 거래나 의심 거래 보고를 누락한다라고 한다면 6개월 동안 영업 정지가 되는 아주 큰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일상은행 점포에서도 당연히 강제적으로 보고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속세 신고를 왔던 내용인데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아주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께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과수원이 국가에 수용이 되면서 보상금을 한 8억 정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고 남는 금액이 한 7억 정도 6억 정도 됐었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하고 합산했을 때 본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내가 아들이 가져갈 금액인데 중간에 발생하는 상속세가 너무 염려가 된 나머지 그 보상금을 받고 난 이후에 매일 이백만 원 정도 인출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 십 일이면 이천만 원 백 일이면 약 2억 정도의 현금이 마련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 할머니께서 당연히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러한 현금 인출 거래가 전혀 없었던 분입니다. 따라서 은행 점포에서 봤을 때 보상금을 받기 전과 받기 이후에 현금 인출 거래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록 고액 현금 거래는 아니지만 당연히 의심 거래로서 보고가 된 상황이고 이러한 보고 내용이 나중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서가 있을 때 관련 자료로 충분히 이건받아서 조사 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고액 현금 거래나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단순히 내가 현금 인출한다고 해서 세무서에서 모르겠지라고 한다기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내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소명을 하고 안정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개혁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자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부모와 자녀 입장에서 재산을 물려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증여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는 자녀가 돈을 받고 유상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관념적으로는 증여가 더 편하죠. 왜냐하면 부모 자녀 간에 거래 금액이 존재하게 되면 이 금액을 어떻게 선정하는지도 문제가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단순 증여보다는 매매 거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증여세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여세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 최근 십 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을 해서 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최초의 증여를 받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내가 유일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두 번 세 번 같은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면 앞서 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을 해서 더 큰 세금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증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것은 굉장히 세금적인 부분에서. 불합리하다 그리고 이 증여재산 공제라고 하는 것이 매번 증여를 할 때마다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십 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 번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공제 범위가 현실에 맞지 않. 너무나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단순 증여는 이제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월과세 규정입니다. 이월과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나 나의 자녀한테 부동산을 증여를 하고 이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다른 사람한테 다시 양도를 하게 됐을 때는 양도세를 산정을 할 때 취득금액을 내가 증여받은 시점이 아니라 당초 증여를 해주신 부모님의 아주 예전의 취득금액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양도 차익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내가 큰 마음 먹고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월과세 규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내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절한 기회에 매수인이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부담 때문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굳이 증여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유류분 문제입니다. 따라서 내가 살아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다른 형제들로부터 유류분 청구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내가 사전에 증여받은 금액도 역시나 유류분 청구 대상에 되는 재산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비록 큰 마음 먹고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을 하면서 증여를 받아왔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내 재산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심적인 요인도 있고 또 긴 호흡으로 이 재산을 어떻게 운용해야지라고 하는 계획에 있어서 불안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증여를 받지 않고 유류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차라리 여유가 된다면 자녀가 일부분 돈을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증여와 관련해서는 올해 바뀌는 건 없을 것 같고 아마 제 개인적인 예상에는 올해 7월 달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될 겁니다. 이 세법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발표가 될 건데 아마 지금 현행 정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30년 동안 상속세 과세 개편 규조를 매년 바꾼다고 이야기만 했지 실제로는 그게 굉장히 큰 작업이기 때문에 이 상속세 과세 구조를 개편하는 걸 실질적으로는 바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좀 과세 구조를 좀 바꿔서 세부담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그래서 공제 금액을 좀 더 크게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현재 적용되어 있는 세율을 조금 줄여가지고 세금 부담을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낮은 세금 부담으로 바꾸는 그런 개편 작업이 아마 이번 7월 달에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동안 정부 차원이나 민간 차원에서 이러한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 영역이 그동안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실제로 이제 법이 개정이 되는 걸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분들 입장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한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처럼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세금 때문에 자산가들이 국외로 유출된다든가 국가의 부가 빠져나가는 그런 단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보합을 해서 이번 세제 개편안에 반영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